당신은 평생 나와 함께 이 길을 걷겠습니까?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해 주십시오 뭐요? 당신 입으로 전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아멘 시작 우리가 안 나오잖아 당신은 로즈와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행복하게 사시겠습니까? 네 자기도 물어봐야지 당신은 스티브와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행복하게 사시겠습니까? 네 짠 안되네 여보 미안해 이제부터 내가 말 잘 듣고 상냥하도록 노력할게 잘 생각했다 뭐냐 colourfu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